안녕하세요. 오늘은 1, 2, Dream with 32카운트 2월 Absolute Beginner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 피버턴 럭킹체 업, 오른발부터 포드락, 리커버, 락백,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부터 워크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투게더 하실 때 스텝 왼발, 토를, 팬 아웃, 인, 아웃, 인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지금 왼발로 백 3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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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투게더 하실 때 스텝 토를, 팬 아웃, 인, 아웃, 인 카운트 1, 2, 3, 4, 5, 6, 7, 8 휠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땡기 파칭